오예 25 경쟁점 참가가네 이제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표 62표 36표 바스 원 채미 이겼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캐 첫 배치 25집구 첫 배치에요 4시즌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식은 안 바뀔 것 같아 아 파르시아? 파르시아 쏠져 있네 아 파르시아 쏠게 살짝 그게 힘들게 있는데 파르시아 쏠게 힘들 것 같아 아 아 아 개 아파 아! 뒤질뻔 와우 벌써? 벌써? 정의충 벌써 찼어? 고고고고 가야돼 지금 가야돼 라인 없을때 들어가야돼 상대파르시라서 라인있고 대치하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무조건 지금 들어가야돼 내 진정한팀을 보아라 오예 오케이 일단 메르시 살포시 자르고 메르시 없으면 얘는 유지력이 안되죠 원숭이를 뽑아? 미쳤니 너? 아우 벌레같은노 아! 에임 못 에임 못따라가겠어 에임이 그지같이 구려가지고 영웅은 죽지않아 대가를 치르고 영웅은 일어나세요 아니 자 그대 디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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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디까지때 꼭 하려고 오우 좋았어, 맛있어 우리팀 분들이 잘 하시는데? 우리팀 분들이 잘해 나 별로 한거 없어 몰라 안가 없어. 기본만 안거 같은데? 이제 잘 막으면 됩니다 여러분. 봤어 재밌어. 포도더 칼뚜기 왜그래서요. 우와아아아 아아 grenades 우하아아 운동해야 겠네요 죄송합니다. 자 요즘 버퍼가지고 뭐 운동을 포켓몬을 제대로 못 잡으러 다녔는데 포켓몬 좀 이제 기가맥 제가 그.. 휴대볼 하나 탄거 통신사 가입을 안해서 이때까지 포켓몬을 못 잡으러 다녔거든요. 테더링으로 다니기에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고 위치도 좀 안정확해가지고 포켓몬고 하기 좀 그래서 하나도 가입을 시켜서 지금 유심히 부릉부릉하고 어저께 출발했어요. 아마 다음 주부터는 포켓몬고 영상을 찍으러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. 트레이서 겐즈. 겐트? 돌진조합? 겐트 윈썬? 아프다. 쟤 아파. 와우 끊어줘야지. 아! 겐티가 나만 노려 잡아줘요. 원숭이님. 두려워 잡았어. 안 뚫을 것 같다. 뚫리.. 뚫리겠다. 합류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. 우리 루슈도 없기 때문에 상대가 돌진조합이라서 합류가 훨씬 빠르거든요. 내가 여기서 추가 병력들을 잘라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. 안 될 것 같거든. 응. 으악! 안 돼. 비비비비비비. 이나 다 돌진조합이라서. 거점에 부지런. 으악! 야..뒤질래? 오예! 짬뿌샷! 봉루슈 자식이! 호그랩 안닿는 거리에 있을게요. 점크 나왔는데? 점크 랩 나왔는데? 아 호그랩 안닿아 여기. 여기 호그랩 안닿아. 앞으로 와야돼. 호그랩 안닿아. 호그랩 안닿아. 호그랩 안닿아. 강해진 기분입니다. 오예! 쿨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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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크 넘어왔다. 점크. 쿨잼. 오케이. 한 박스 쳤으니까 11점. 음? 아아 잡을 수 있었는데. 쩔? 그래.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아 저기. 아. 아. 조그랩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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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. 어. 아. 너너데덜까 너 뒤졌다 아 이 애들 나 신경 안쓰는거야? 나 없는거같이 픽을 뽑아 아 근데 이정도 거리면 딜이 안박히는데 이정도 거리면 딜 안박혀 다스 이정도 거리면 딜 안박히죠 예전에는 저정도 거리도 딜이 개달 박혔는데 우우 쩡크래 안돼! 못잡았어 어 들어온다 연승있다 어 벌시 영웅은 죽지않아요 객관 칠퇴 호호 호호 아우 야아아아 소리 꺼져 치명타 적중 한 칸 못키쓰요 오 나한테 케어 들어온가봐 오 나한테 케어 들어온가봐 며칸 며칸한테 사탕 주셨나봐요 아니요 아직 아 줬다가 뺏었어요 어 예 줬다가 뺏었습니다 음 아 센서니까 감사합니다 잡아뵈다 오우 예우 오예! 어어우! 아아아아악! 조각났어, 단전적으로 오, 맥크리! 이거 할 때 입에 담배 물어요? 원래 저 스킨이 담배 무나? 석양 쓸 때 담배 무는 거 같은데? 원래 담배 무는 건가? 최종 선수 2대 1 아, 하나 총알이라고? 하하하하 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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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단이었어? 최고의 플레이 제프를 맞지 못하는 거나? 대단 하하하..총알이었어? 45퍼 바스하니까, 딜리아 미쳤어 방벽에 넣는 질이긴 한데 45퍼야 50퍼 함 찍어보고 싶은데 딜러 없음 가능할 수도